해주시기 바랍니다. 네, 오늘의 지인공 영국한 형제님의 백마야 울지 마라. 네. 나는 하다 울려 나는 덕분에 터지는 자관길에 주아, 우리의 백마야 온순위로 잘 날과 날에 또다시 도양생각 건빛을 두고 다시 한 번 여러분 경례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고향을 내리고 끌려가리라 내 신세 내 신세가 나를 내 목마냐 나를 내 신세가 사라 고향이 거리 인생을 새길 바라 사라 내 나야 내 나야 울지 말아 마지막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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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9년도에 마지막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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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팬들 한테 선생님 오늘 70주년이거든요 인사 한 번 하세요 앞으로 많이 사랑해주시고 감사합니다 한 말씀 듣겠습니다 박수도 챙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아리라라 가보이 보내주세요. 고맙습니다. 마지막으로 불렸네요. Countdownune 55인lt를 불렀어요. 아리라라 가보이 노래라고 불렀어요. 여러분 박수로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. 가수들 나오세요. XZ가 chosen Okay.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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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수들 앞에서 박수 쳐주시고요 네 오늘 70주년 명국한선생님의 가요콘서트 여러분 앞으로도 명국한선생님의 건강을 기원하는 의미에서 박수 한번 크게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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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세계에 나가실 근원자 여러분. 지금 명북한 선생님의 70주년 가요 콘서트를 보고 계십니다. 다시 한 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여러분 건강하세요. 네 감사합니다.